굴축귀칭의 사건도 있지만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된 것은 사실 2년 전부터였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취재하셨어요? 이 사건은? 연예인들이 소속된 단체 카톡방에서 어떤 여성들의 그런 성관계,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물들이 촬영되고 유포까지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사실 그리고 이걸 직접 봤다라고 하는 여성 연예인이 있었어요.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봤는데 기자님 이거 좀 취재해 주세요.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건 정말 큰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저한테 공익 제보가 들어왔고 이거에 대해서 꼭 알려야겠다. 그런데 알리려고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누군가의 개인적인 어떤 일탈 혹은 성범죄 이런 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큰 인기. 최근에는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잖아요. 한류스타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힘없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나 혹은 연예계를 선망하는 그런 여성들을 술자리에 불러서 하룻밤에 그런 행동을 그래도 누리객감 성숙도구화시키고 몰카까지 촬영해가지고 그것으로 유포를 시켜서 그 여성들에게 굉장히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걸 보고 이건 반드시 알려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이들이 이렇게까지 뭔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는 뭔가 큰 어떤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혹을 좀 제기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님께서 기사 쓰고 공개한 내용이 갖고 계신 게 몇 프로쯤 됩니까?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사실 처음에 성접대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몰카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차 유차 의혹이 있었죠. 사실 굴치굴치한 내용이 세 개가 다 하고요. 사실 이 이후에 제보들도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좀 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은 아직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그 심신미약 상태에서 형관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약물이나 수련제 등등. 수면제 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진짜 강력범죄거든요. 그렇죠. 더 가중처벌되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 제가 취재해 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해서 좀 기사화할 예정입니다. 그런 분들까지 감사드립니다.